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닭다리에 빠진 닭다리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닭다리에 빠질 수 있어요 닭다리에 빠질 수 있어요 쫄깃쫄깃 마요네즈 새우 흰색을 만들었어요 뼈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양파의 바삭바삭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바삭바삭 김치 새우는 맥주에 익었을 때 매콤해요 새우는 멍때문에 쪼핑했지요 아삭아삭 초콜릿 아삭아삭 소금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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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치즈 치즈가 매우 진쾌해요 오징어 매콤한 짭질렐라 치즈 치즈가 잘 어울려요 초콜릿 사진맛 사진맛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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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은 편집한 맛이에요 치킨은 편집한 맛이에요 치킨이 엄청 좋아요 치킨은 안쪽에서 먹어요 달콤하고 달콤한 맛 달콤한 것 같아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삼겹살 생선 불닭 소스는 다음날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은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